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종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할 내용은 2차 부등식에 관한 내용을 배울게요. 여러분들 2차 부등식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암기를 많이 합니다. 당연히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얘를 암기를 안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것만 보면은 함수로만 접근을 하시면 다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구단 외울 때 3 곱하기 4 할 때 3 4번 더하는 사람이 있어요? 432로 바로 풀어버리죠. 그것처럼 이 2차 부등식도요. 앞으로의 수학에서 너무 자주 등장하니까 암기를 하는 것 뿐이야. 기본적인 틀 자체는 뭐냐면 함수로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해석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암기해가지고 하는 걸 누가 못합니까?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를요. 한 번이라도 유도를 안 해보고 한 번이라도 생각을 안 해보시면 절대로 고난이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제발 좀 왜 이러한 해외 구조가 나오는지를 꼭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내용은 뭐냐면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 그때 막 전제 조건들이 깔려 있는데 첫 번째 판배식 D가 0보다 크다. 라인 2차 부등식이 해래요. 판배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 그리고 또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든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든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두 개다라는 거죠. 그때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가질 때라고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A가 양수일 때라고 써 있습니다.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왜 양수일 때가 써 있는지는 알려줄게요.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면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 또는 연결하셔야 되는 거고요. 작다일 때는 X가 알파에서 베타까지라고 나와 있네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잘 봐요. 2차 부등식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해석 자체를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X의 범위를 찾아라. 뭐라고 다시?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X의 범위를 찾아라. 그게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어디? 아래에 있는 X의 범위를 찾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애가 있으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 등호는 이제 교점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등호 자체는 뭐라고요? 교점이라고요. 그럼 부등식에서 크다, 작다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위, 아래라고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얘가 X에 관한 식이니까 그때 X의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얘는 뭐였어? 교점의 X의 좌표가 되는 거고 얘는 위에 있는 X의 범위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얘가 왜 이렇게 나누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또 왜 양수라는 말이 써 있는지까지도 한번 볼 겁니다. 자, X축이 쫙 있었어요. X축이. X축이 있었고 좀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하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자, X축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요. 아래로 볼록이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 A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녀석은 있었어. 그때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라고 하고요. 알파가 더 작은 값이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당연히 알파가 될 거고 여기 지점이 베타가 되는 거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잘 봐. 첫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 범위를 볼까요? 얘 해석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X의 범위를 쓰는 거라고. 뭐라고?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X축보다 위에 있는 거는 어디가 되겠어요? 얘 되겠죠? 얘 되겠죠? 얘 되겠죠? 얘 되겠죠? 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 되겠죠. 그때 X의 범위를 나타내라는 거고 아, X가 누구를 기준으로? 알파를 기준으로 왼쪽 부분. X가 베타를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일 때가 되는구나. 그래서 X가 알파보다 작고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똑같이 갈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일 때. 그럼 0보다 작다일 때는 뭐라고?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X의 범위라는 뜻이라고요. 그럼 X축보다 아래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가 되는 거겠죠? 그때 뭘 쓰는 거야? X의 범위. X의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된다는 거죠. 이해 됐어요? 자, 그런데 이차함수라는 게 아래로 볼록만 있는 거야? 아니잖아. 위로 볼록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했던 건 A가 양수일 때를 한 거야. 지금 A가 양수일 때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왜 A가 음수일 때는 안 하냐?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할 수 있는 거야. 자, A가 음수일 때도 한번 해볼게요. A가 음수일 때. 자, A가 음수입니다. 그럼 X축이 쫙 있을 거고요.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이렇게 등장돼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얘 라인 한번 해볼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가 0보다 커야 된대요. 이차함수가,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대요. 그럼 위에 있는 건 이만큼이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때 교점의 좌표가 뭐였어? 알파랑 베타라니까 X축과 만나는 교점이? 그럼 이 빨간색의 X의 범위는 X가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가 되겠죠. 빠르게 가볼게요. 자, 아랫부분은 얘랑 얘가 되겠지. 그때 X의 범위는 X가 알파보다 작고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나올 거라고. 잘 봐요. 자, A가 양수일 때는요. 크다일 때 이렇게 벌어진다고 표현을 할게요. 작은 값보다 작아야 되고, 알파가 작은 거니까 큰 값보다 커져야 된단 말이야. 벌어진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어때? 모아져요. 알파에서 베타까지 모아지잖아. 모아진다고 표현을 할게요, 선생님은. 자, 그러면 양수일 때는 벌어져, 크다면. 음수일 때는 모아져요. 마찬가지로 양수일 때는 작다일 때 모아져요. 음수일 때는 작다일 때 벌어져요. 헷갈려, 안 헷갈려? 아, 헷갈리는 거야. 아, 정말. 야, 이거 너무 헷갈리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끼리, 선생님과 여러분, 교과서와 여러분이 약속을 하는 거야. 새끼손가락 걸고. 우리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걸었어? 좋아요. 자,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이거를 그때그때 양수일 때는 벌어지고 모아지고 음수일 때는 모아지고 벌어지고 두 개 암기하기가 힘드니까 한 개만 암기를 하자. 그럼 뭐만 암기를 하자면 얘만 암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거 그때그때 2차함수 그래프 언제 그리고 언제 해석합니까? 2차 부등식은요.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음수가 나왔다라면 마이너스 곱해서 최고차항 개수를 최고차항 개수가 얘지. 최고차항 개수를 무조건 양수로 바꾸고 부등식을 해결하자. 다시 2차의 개수를 뭘로 바꾸고 양수로 바꾸고 무조건 2차 부등식을 해결하는 겁니다.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어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내용이 지금 책에 언급이 안 돼 있는 거야. 약속을 해야 되거든. 우린 약속을 했습니다. 무조건 아래로 볼록인 2차함수로 바꿔서 문제를 풀 거고요. 이 부분은 맨날 맨날 유도하는 게 아니라 암기를 하자는 거야. 양수일 때 2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크다라면 두 개의 근이죠. 방정식에서의 근 근 두 개 중에 작은 것보다 작아지고요. 또는 큰 값보다 커져야 됩니다. 뭘 때? 크다일 때. 작다일 때는 두 근 알파랑 베타 있죠. 알파에서 베타까지 모아지는 범위가 나올 거라고요. 자, 이 부분이요. 암기가 안 돼 있으면요. 그냥 수학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의 더하기 빼기 정도로 너무 자주 사용되는 거니까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 됐어요? 그래서 크다이면 벌어진다. 작다이면 모아진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로 가볼게요. 문제는 쉬울 겁니다. 그냥 기본하는 거니까 지금. 자, 2차 부등식이 있네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요.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x가 알파에서 베타까지래요. 우리 이거 모른다는 생각으로 해볼까? 자, 빠밤빰빰빰빰빰빰.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뭐야? 최고차항계수가 양수가 돼야 된다고. 지금 양수로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암기한 내용입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인수분해 합시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요. 자, 다시 양수야 작거나 같아야 범위는 모아져요? 벌어져요? 모아지는 구조라고요. 모아진다는 건 x가 작은 근인 1부터 5까지가 된다. 근데 여기에 등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등호 나타내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암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 암기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내가 왜 이게 모아지고 왜 벌어지는지를 함수적으로 생각을 해줬죠. 함수적으로 설명을 해줬단 말이야. 꼭 함수적,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얘는 너무 기본 문제고요. 우리 판별식디 한마디로 근이 두 개일 때 했잖아. 서로 다른 두 근이. 걔는 너무 평범한 애죠. 중근이 나올 때 아니면 허근이 나올 때 그때에 관한 부등식도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함수로 해석하는 거 아마도 뒷부분에서 그 부분을 공부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에서 5까지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고 했죠? 정답은 4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